영상 찍는 중 재밌는 중 우리의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예스! 오늘의 슈퍼럽 레전드의 레전드 갑분웸 저희가 지금 어디냐면 웸블리구장 앞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왜 여기에 왔냐면요 이번에 JTBC와 함께 UAE로 갑니다. 월드컵은? 아유 월드컵. 아시안컵은 JTBC만 중계를 하고 있고요. 원래 아시안컵을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질레트에서 저희한테 좀 특별한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오 이거를 저희한테 좀 전달을 부탁한다. 택배로 보내면 될 거를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길래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무조건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런던을 들렀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No, no everybody. Come on, come on Chelsea. 특별히 지금 초대형 태극기 가져왔습니다. 이 수많은 스포츠 팬들과 함께 우린 흥 한번 우린 흥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테티노 지금 있어요. 포테티노 지금. 질레트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사람. 진짜 가깝습니다. 택배로 보내면 될 거를. 상 genug 또 민우 잠깐만 미안해. 짜증 안해 온갖fendim 장난 아니야. 그럼 cioè ki oh лич bowl 저는 그냥 비교 한 건 됩니다. 아 진짜 뭐尖 ác 그냥 X장난해라 처음에 나온다. 이거 거의 매크로 썰어지네요. 클럽, 클럽. 강대. 아, 이거는 진짜 강대가. 이게 현지네요. 이게 슈퍼 정답입니다. 와, 엘리야 알리 불렀어요. 인싸들만 불렀어요. 지금 보충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손흥민이 잡을 때마다 던져줘서 엄청 기대하시네요. 바로 판바이로. 고맙다. 아, 이거 감춰준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 . . 누구나 탐내는 자리. . . . . 아, 나와라із. .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founded was bullishади 이것저 dengan 선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懂을 사랑합니다 Lembe는 이걸 맛 burada 제가 좋아하는 에이어 Great들이 여러분입니다 그게 좋은 요리 Reports, 정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Uranus at the park 브랜! 바다 쇼카! 아아... 베네! 베네! Do you have Instagram? 아! Do you have Instagram and Facebook, YouTube? Yeah, yeah. 괜찮아, I can shoot. Good luck! Thank you! Bye, Penny! 레전드, 레전드 나와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형 창피한가요? 아직 우리 형 되려면 얼었죠. 우리 형만 이제 우리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지금 호흥민이라고 저는 아직 소니가 어울린 것 같습니다. 아 소니 저희가 이번에 사실 질렛에서 소맹민 선수한테 이거를 전달해달라고 아 저도 이제 질렛을 쓰겠습니다. 쓰셔야 돼요. 면도기 한 번 써주세요. 괜찮나요? 진짜요? 진짜 막 이렇게 질렛았어요. 공항에서. 진짜요?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봐도 돼요? 저희도 열어보진 않아요. 다 흐트러졌네요. 죄송합니다. 발 갖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택배 배달 왔습니다. 일단 대부러의 에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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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 하시는군요. 이번엔 제이기 시작 아 같이 네 같이 합니다. 아 진짜요? 워낙 좋은 일 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진짜 두 발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응원하게 되고 그때 늘겠다 싶습니다. 상호도 지금 엄청 건강하게 잘 쓰는 아 진짜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마음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호 원래 있던 병동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한테는 영웅들이 있고 아 진짜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암치료 받기 전에 엄마들이 너 이거 치료 잘 받아야 나중에 상호처럼 이렇게 잘 돼서 건강해져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영광이고 저 하나로서 힘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준비를 해보니까 상호가 너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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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전 먼저 전 먼저 열심히 훈화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맨유저는 정말 이기고 자신감도 얻고 해가지고 가죠. 그 생각에 좀 에너지를 좀 불어넣을 수 줄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가서 밥상에 숙단 한 번 올린다는 생각을 주문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을 수 좋겠어요. 그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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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다 있을게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짜로 구독자 많잖아요. 이거 잡아 당겨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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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